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콩 입니다 2021년 수능영어 대비 EBS 수능특강 영어영역의 영어 10강의 8번 윗글의 소재는 내가 미라지롱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강 소재는 고대 에이션 이집트의 매장 풍습 Barrier Customs of Ancient Egypt 이렇게 잡아봤구요 핵심 소재인 Murmification 발음 어렵다 이것도 맞죠 미라화죠 인 에이션 이집트 까지 묶어주시고 얘를 자 하면은 고대 이집트의 미라화 시키는 것은 was developed 되어졌다 라는 여기서도 태로 시작했어요 자 인 리스판 투 묶고 갖고 어디에 대한 응답으로 뜻입니다 인 리스판 투 까지 묶고 자 그래주얼 점차적인 변화에 대한 응답으로 전치사의 목적어 자 인 더 베리얼 프레퍼런스 까지 묶고요 자 그러면은 매장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에 응답해서 투 오브 이스 디스 이스드 까지 자 그래서 뭐 데드 피플로 안 쓰고 디스 이스드는 뭐 고인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알티피셜 인공적인 보존법 이에요 자 오브 바디스 까지 묶고 얘도 단수 처리 자 몸들의 보존법은 자 그 다음 보스 a&b 로 묶죠 보스 휴먼 앤 애니벌스 까지 묶어주고 자 그래서 상관 구조니까 보스 a&b 자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 둘 다 자 이 보존법은 단수였어요 동사 단수 자 was 단수 처리하고 practiced 는 연습이 아니고 여기서는 시행되다 는 으로 썼어요 시행되었는데 인 이집트에서 자 그 다음에 또 프롬 언틸 까지 갔네요 자 프롬 어바우 자 2686 bc 비포 크라이스트 그럼 예수님 탄생 전부터 이걸 기원전 이라고 하죠 기원전 자 언틸로 왔습니다 투드 시네 언틀 비기닝이 시작인데 오브 크리스티안 에라 까지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쓰는 달력을 크리스티안 에라 혹은 ad라고 하죠 아노도미니 그러면 서기란 뜻이요 서기까지 자 더 얼리스트 가장 아 최초의 평용사 자 이집트 사람들은 저 월 베리드 되어진 거에요 똑같이 매장 되었다 수동 자 인 더 샌드에 그냥 모래에다가 버렸어요 자 typically 자 보통 인 더 포에탈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게 뭐냐면 아 태아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고 이런 느낌이죠 웅크리는 자세로 그래서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자 투 리듀스 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이렇게 신생아처럼 넣은 이유는 투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자 줄이기 위해서죠 자 줄이는데 자 줄이다에 종속절 타동사의 목적으로는 사이즈가 다시 종속절 목적으로 목적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자 오브 더 홀 구멍 사이즈를 줄이려고 자 당연히 힘드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데또 다시 구멍을 수식해 주는 관계 대명사 주격 으로 쓰고 자 이 구멍은 아마도 동사 자 need to 뒤에 잡고요 동사원형 걸어놓고 동사 원형 자 need to be pp 동사 원형 자 need to be dog 에서도 여기서 pp 입니다 자 디그 더그 더그의 과거 원료형이에요 그래서 얘도 파질 필요가 있는 구멍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hot 뜨겁고 자 드라이 건조한 기후가 우드는 하곤 했었다 자 불규칙 습관이죠 그래서 디하이드레이트 하곤 했었다 동사 원형 하이드레이트가 수분 디하이드레이트는 말리곤 했었다 몸을 목적어 여기까지 다음 넘어가서 자 피지컬 피처는 뭐 신체적인 특징들은 평용사 주어 자 오브 더 바디까지 아휴 갑자기 올라가네 자 몸에 이 특징들은 우드 동사 비 동사 원형 아까 미라가 소재였으니까 리테인드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단어 선택 문제에서는 보유 되어지다 이 리테인드 이 단어 신경 쓰시고요 또 수동형으로 잡았어요 수동 유지되곤 했었는데 그리고 디스 라이프 라이크 어퓨런스까지 자 아마 살아있는 것 같은 평용사 자 외관은 주어 오브 더 콥스는 아까 디스 이스랑 똑같죠 자 이 시체 자 매이 아마도 동사 동사 원형 자 서포티드 아마도 지지에 오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얘는 현재 완료 에 계속 좀 여법까지 잡을게요 그래서 조동사 헤브 피피에 자 지지에 오는데 또 빌리프를 다시 얘가 쪼거 자 어떤 빌리프냐면 오브 애프터 라이프 사후세계란 뜻이죠 그래서 사후세계도 좀 이따 다시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묶어놓을게요 자 나중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시체를 보존했다 이런 느낌이고 어휴 눈 아프다 자 에즈는 여기서 순차로 가는 해석 as 순차 따라 자 베리얼 프랙티스 한꺼번에 묶을게요 자 다음에는 매장에 대한 관행들이 주어 관습들이 비컴 공사 자 그래서 월 소피스케이티드도 bpp 비컴 ppp로 썼어요 수동퇴 수동 더 복잡해지며 따라 자 위드는 방법을 나타내죠 with the construction 그래서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자 그럼 건설과 함께 어떤 건설이냐면 elaborate tombs 다 잡아야되나요 전치사 전치사 잡고 자 그러면은 with of 자 그러면 정교한 전치사의 목적어 무덤들 무덤들 자 그 다음 모누먼트 기념비들 전치사의 목적어 2 자 그러면은 to 전치사 자 누구한테냐면은 to the dead dead는 the dead가 하면 dead people이 되죠 더 플러스 추상명사는 우리가 복스명사로 바꾸니까 여기서도 people로 바꿔놓을게요 자 죽은 사람들에 대한 자 이게 함에 따라서 애적에서 끊기고요 자 bodies가 다시 주어 복수 자 복수죠 자 몸인데 of deceased 또 나왔어요 자 이 고인들에 대한 몸들은 동사 복수 자 노 롱걸 더이상 모모 안타 부정어 더이상 아 were married married란다 자 매장되지 않았다 수동 자 in desert 옛날에는 모래에다 그냥 갖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조금만 구멍 파서 이제는 뭐가 정교하게 건축이 무덤이라든가 기념비들이 생기면서 이제 더이상 그냥 쉽게 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자 하지만 자 역접 자 as belief in the afterlife and reverse was fundamental 예전에서 이유로 썼네요 해석이 as 이유 왜냐하면 왜냐하면 믿음인데 동사 원형 아니 동사 원형이 아니죠 주어죠 주어 단수 자 믿음인데 in the afterlife 아까 다시 나올거라 그랬죠 여기 예습하고도 봅니다 항상 자 그러면은 사후세계와 리버스 재탄생이죠 리인카이네이션 이렇게 뭐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뭐 뭐라 그러죠 전생 다시 태어나는 거 자 이런 믿음들이 자 그러면 사후세계와 다시 태어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자 was 또 단수 동사 단수 자 fundamental 형용사 자 그러면 기초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to 전치사 자 이집트 사람들의 barrier 자 이 묻는 관행에 있어서 여기까지 엔지조로 끊겼고요 자 그 다음 워미피케이션 주어 자 미러화 시키는 것은 동사 어디 또 디벨롭 되어진 거 이 사람 수동태 엄청 많이 썼어요 맞죠 수동태 다시 수동 개발되었는데 to 여기서 부정사로 썼어요 여기서는 to 이렇게 묶어 주시고 artificially 를 부사 이렇게 삽입으로 봐주고 예 부사 2부정사부터 처리해서 2부정사 자 용법이고 부사 용법은 총격 이분 엘티피셜리하게 동사원형 동사원형 뒤에 있죠 부사 인공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사원형 자부터 바디를 몸을 자 인외디니스는 자 여기서 이렇게 묶을게요 자 인외디니스 for journey to the underworld 까지 묶어서 첫번째 여기 전치사가 바디수직해요 그래서 여기 1번 칸 좀 마치고요 자 여기서 in 이렇게 해놓을게요 in readiness는 in 전치사 ing ing가 명사 형태죠 그냥 그러면 준비성으로써 for 여행인데 to가 다시 전치사 지하세계로 지하세계가 보통 사후세계를 같이 잡아주죠 우리 사후세계란 여행의 준비로써 자 그리고 나서 to be 여기있죠 to be 이 부분이 투부정사 형용사 여기서 용법이고요 이 몸이 이렇게 갑니다 몸이 판단되어 지기 위해서 그래서 to be bp의 수동탭 플러스 투부정사 형용사 형용사 용법 자 그래서 by all series all series 하면 이게 뭐냐면 사후세계의 신이죠 신에 의해서 이만큼 우리가 사후세계를 잘 믿었다 그만큼 그래서 뭐 미라화 시킨 매장 풍습이 중요했다 그래서 핵심소재만 요렇게 이집트 고대 이집트의 아 뭐다 미라화 시켰던 관습 그리고 한번 풀이할 해봤습니다 자 드디어 10강 8번까지 마무리 했고요 밑에 빠진 내용이라든가 잘못된 내용이 없는거 한번 살펴보고 추가정보를 제가 이렇게 타이핑 해갖고 밑에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강 마무리 짓고 11강 11강에 아마 제기용은 지시대명사 문제였던데 이것도 그냥 후딱후딱 빨리빨리 만들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해주신 분께 모두 감사드리며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